여러분은 혹시나 한국 여자와 결혼을 꿈꾸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결혼을 준비해보지 못한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 한 가지 재밌는 글을 보여드릴 겁니다. 현실적으로 한여들과 결혼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현실 속 여자들의 이야기를 봐보시죠. 한 예비신랑이 결혼 비용 이게 맞냐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어디 F에 많은 여자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날 수도 있는 여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결혼 계획이 있어서 준비하며 비용 정리 중인데 너무 큰 금액이다. 스냅 촬영 및 영상은 여자친구가 꼭 했으면 해서 포함이고 이게 맞는 금액인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며 결혼 비용으로만 7천만 원이 쓰인다고 화를 내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앵적에 비싸다고 서울에서 2,300만 원이면 저렴한 식장이고 저 이하로 하면 두고두고 욕먹는다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48개. 나도 엑셀 보면서 7천만 원이 맞는 금액이라 생각했어. 한여와 결혼하는데 7천만 원이면 평균 비용이구만 뭐가 비싸냐라는 댓글에 좋아요 32개. 한여혼 7천만 원이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은 미혼 아니냐라고 옹호하는 댓글 좋아요 55개. 2,300만 원이면 졸라 저렴한 건데 결혼의 결자도 모르는 댓글 존나 맞네 라는 댓글 좋아요 27개. 작년 결혼하는데 제주도 스냅 부대 비용 330만 원 신혼여행 850만 원 웨딩닉 600만 원 포함 8천만 원 썼다는 우리 한여. 제주도 스냅 사진 강추한다 7천만 원은 쓸 수 있는 돈이다 라는 우리 한여들의 발언들이 보이시나요. 참고로 저기서 말하는 제주도 스냅 비용은 저 여자들 인스타에 올리기 좋은 사진 찍고 오는 걸 말합니다. 결혼식에 꼭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진 한 방 찍고 허세용 sns에 업로드하는 게 전부인데 그걸 꼭 해야 한다는 우리 한여들. 여러분은 이런 그녀들의 모습이 이해 가시나요. 아마 수많은 남성들은 뭐 한다고 7천만 원을 써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해하는 게 있으신데 그녀들은 여러분과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나 이만큼 잘 살아요. 어때 나 부럽지 라는 허세를 sns에서 부리고 과시하고 싶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죠. 만약 진짜로 결혼생활을 잘해보고 싶다면 저딴 곳에 돈 쳐바르는 게 아니라 집값에 돈을 더 부었을 겁니다. 결국 sns 속에서 내 친구보다 꿀리게 결혼하기 싫은 한여들의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결혼식에 7천을 태우게 되는 거죠. 일본은 결혼 비용에 허리가 휜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3540만 원의 결혼식 비용 가지고 허리가 휜다는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여와 결혼하면 7천만 원 주고 결혼해도 욕먹는데 왜 굳이 한여와 결혼을 해야 하나요. 결혼이란 건 결국 서로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 결혼하는 건데 그 모든 비용을 왜 남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그렇게 결혼해줘도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하고 야스도 안 해주는 그런 여자들과 왜 결혼을 해야 하죠. 우크라이나 여성과 결혼하면 3천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게 팩트이고 한여와 결혼 한 번 할 돈으로 국제결혼하면 4천만 원이 남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왜 모르실까요. 참고로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1500만 원입니다. 한국 여자 한 명과 결혼할 돈으로 동시에 4명과 결혼을 할 수도 있다는 게 놀라운 진실이죠. 여자라는 건 언제나 누군가와 자신의 삶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여들은 옆에 있는 김치 한여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고 있죠. 그녀의 친구 중에 한 명이라도 서울 호텔에서 결혼을 하고 샤넬백 받고 브라이덜 샤워를 했다면 당신의 그녀는 그 친구에게 열등감이 생겨서 무조건 그 친구와 비슷한 결혼 조건을 당신에게 요구할 겁니다. 여자라는 성별이 가진 종특은 환경에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극복한다면 여자는 적응을 하기 마련이죠. 대한민국은 기형적으로 남성에게 기생하는 환경이 있고 그 환경의 한여들은 적응해버린 겁니다. 똑같은 예로 우크라이나 혹은 베트남 같은 개도국 여성들도 그녀들의 모국의 삶에 적응했을 겁니다. 매일 머리 위로 포탄이 날아가는 곳에서 적응한 여자가 한국의 안락한 삶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같았던 모국에서 구해준 남자에게 자연스럽게 사랑과 애정이 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발 비싼 값의 한여와 결혼하지 마세요. 7천만원 쓰고도 평범한 결혼했다 욕먹는 여자들에게 쓰일 돈이 아깝네요 정말.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수많은 남성들의 국제결혼을 응원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제주도 스냅촬영을 하고 싶다는 여자는 그냥 만나지 마세요.